그 날 보여줘 형이야. 시영아 보여준다. 고마워.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. 수영이가 잘 떼졌다. 시영아 날 고맙소. 아들 욕 좀. 지금 아덴 여기야, 찌르는 건 여기야. 아 진짜요? 괜찮아. 내가 아데를 여기라고 얘기한 순간 여긴 앉을래게 생각했어. 아니야. 다섯 번 더 바꾸면 안 돼요 이거. 너나 이거 너무 좋아. 안 돼 아무도 못 가. 이제 이거 다 찍어야 돼. 가고 싶어. 다 들었어. 아래 아니에요. 근데 저 열심히 하니까. 저한테 고마우신 이유 한 가지씩 말씀합니다. 자기 거 다 찍었는데도 형들 시선 맞추고 있다고 집에도 안 가고. 아까부터 집에 가고 싶어. 나 그게 제일 좋아. 지난 후 시사랑 완전 잘 알아요. 다른 걸 떼서 진짜 고맙다. 옛날에 집거만 찍으면 갔잖아. 집 것도 안 찍을 것 같아. 아 진짜. 야 소아야. 소아야! 왜 이렇게 한 번 해줘. 색조개 누가 제일 낫어? 누가 제일 낫어? 누가 제일 낫어? 자동적으로 시선을 거 같아. 너무 느끼하고. 아이고 그래. 고생 시켰으면. 아 그렇지. 두 번째로 누가 낫어? 너 맞다. 반짝 한 거야. 나 쟤는 안 나쁘지 그럼. 형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이 아니지. 뭐예요? 무관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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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걸 채팅처럼. 통장은 있어. 아이. 오케이 오케이. 밤새는 편하게 쳤어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시간사세이. 에이! 으이! 으이! 오케이. 아 나 이거 어떻게 오기나 앉아줬잖아. 자 이제. 여기. 귀 좀 들고. 너븐. 형 어렸을 때는 이거 없어서 직접 잘라놓고 있었어. 그쵸. 공학 수술만 하고. 근데 이것도 제 팔보다 뚜껑. 그래? 핏줄 봐. 진짜 잘 만들었네. 어 그렇네. 털도 있어요 형님. 와 피부 봐 소름 닭살 이런 거. 핏줄 위치 똑같은데? 여기 여기랑 여기. 지금 이제 완전 기관 없겠죠 이제? 다 왔어요 이제. 많이 아쉽고. 다음 회차를 찍고 싶어요. 저거 다 그리겠다고?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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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타는 게 뭐야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저만 뽀동뽀동이다. 어 뽀동뽀동. 감독님 사모님. 우리 감독님 이렇게 고생하십니까? 네네. 하십시오. 나는 회사 입고 갈 건데? 응? 아 이거 말고. 수화연. 당근에 팔아. 파이팅. 당근에 파이팅. 야 그거 지켜본다. 아직까지는 별 감흥이 없어. 아직까지는 매우 신납니다. 끝났다. 다들 열심히 촬영했는데 아쉬워요. 검들었어. 그래도 잘 시작해서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고기도 깨끗한데. 앞에만 깨끗하면 돼. 나 가도 돼? 네. 자 이런 거 없어요. 잘 hearts pueda. 응. 응. 어. 이거 방금 안으로는 계속 안에서 잘..? 감사합니다.